안녕하세요 토맛 asmr의 토맛입니다. 오늘은 asmr이 아니라 이벤트 공지 겸 여러가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해봤어요. 바로 무엇이냐 하면 제가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.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10만 구독자를 맞이해서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벤트에 앞서서 구독자 예칭을 제가 정했어요. 그 지난번에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토맛이잖아요. 그래서 토맛에 그 사람을 뜻하는 영어 ER을 붙여서 토마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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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지었는데요. 토마토라고 해도 될 것 같고 토마토? 와더? 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부를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영상마다 그렇게 부를 거라는 공지사항 하나하고 10만 구독자를 맞이해서 제가 그거를 이벤트를 준비한 게 뭐냐면요. 선물을 여섯 분께 드리려고 샤오미 이어폰 조그만한 거지만 샤오미 이어폰 두 분이랑 스타벅스 커피 충전 카드 두 개랑 그리고 숙면을 위해서 나쁜 꿈 꾸지 말라는 뜻의 드림 캐쳐 드림 캐쳐 두 분 해가지고 총 여섯 분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토마토에 대한 애정도 시험평가 애정도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간단한 제 질문사항을 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과 그 질문 사항에 맞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질문이 세 개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은 아니지만 참여 방법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여섯 분을 추첨해서 아까 말씀드린 헤어미 이어폰 두 분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두 분 그리고 드림 캐쳐 두 분 이렇게 해서 그 선물이랑 제가 직접 쓴 카드 그리고 자질구려하게 준비한 간식들 같이 해서 소포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뭐 신청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동안 저를 10만이 되도록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들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토마토 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